예 지금 타이어를 바꾸러 갈 건데요 지금 이제 타이어가 이제 말하자면 많이 이제 마모가 된 상황이에요 딱 봐도 비교가 되는 거죠 뒷바퀴인데 뒷바퀴 타이어랑 아까 저기 앞에 양쪽이 지금 앞타이어가 다 이래 가지고 반대쪽도 이렇게 지금 보면 상태가 상태가 좀 안 좋습니다 상대적으로 뒷바퀴는 좀 아직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런거 이런거 무늬 있는걸로 마모상태로 확인하는게 맞나요? 검색읍 인간이 싱싱하니 арищ ... 늦은 불닭 그냥 그리고 그동안 금방 그동안 완전 이럴면서 할까도 그녀들 고소한 어우 300원이네요 하하하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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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떠이 날 보러 와요. 날 보러 와요.